소리가 안나는 것 같은데? 그치 소리 안나지 잠깐만 어 난다 소리 난다 소리 너무 크지? 자 어 게임 제목 쓰구요 게임 제목이 링거라네 링거 링거 어 어 귀신들린 집이란 얘기네요 귀신들린 집이란 그 내용에 자 유튜브 오프닝 찍고 가자 얘들아 조금만 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아 저번에 공포게임 파라노말 홍콩 재밌으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공포게임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른 공포게임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게임 제목은 링거라는 게임이구요 이 집안에서 귀신들린 집에서 어 한 7일 정도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 과연 이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포게임 또 플레이하면서 어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게임 링거 어 어 근데 뭐 그냥 덩그러니 집안에 그냥 이렇게 남겨지니까 좀 기분이 뭐하네 그래픽 좋다 일단은 뭐 좀 상호작용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것들 천원 알람클럭 알람을 켜라고? 어? 어? 천원 알람클럭 별거 아닌거 같은데? 소리를 조금만 더 줄일게 아 존나 뭐 좀 분위기가 좀 그러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밀실공포 같은게 좀 있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데어쌔땡 월틴 인 인 Entis Not Note 롤드 이 롤보야 라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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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책을 읽어봐라 뭐 이런 얘기에요 예 아 hey there thanks for staying in in my apartment i hope you enjoy your time here sadly there's a really a bad snow storm going on outside and you'll have to stay located in but don't worry i will be fine how about you families yourself with the with the apartment go inside every room and also check out the living room and dining table and ticket kitchen please is wonderful 4 아직 영어 제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태어나 가지고 4 어 일단 뭐 좀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turn off light turn off light fuck you 여기 뭐 화장실인가 open door yeah open door turn on light this is not my look kaki was someone else here recently Verified 은 아 아 하하 허니 시에 수학 게임 시에 존나 가기 싫다 와 이거 약간 옛날에 공포 게임 그 사일런트 1 이라는 그 사일런트 1 pt 라는 게임이니까 사일런트 1이 어 그 나오기 전에 어 트레일 그 트레일러 겸으로 이렇게 어 뭐 말이야 으 홀리 쉣 사일런트 1 pt 라는 게임이 나오고 나서 그 게임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미실 공포 약간 고런 느낌 내가 좀 싫어하는데 5 인테리어 죽이네 어 인테리어 좋다 야 오픈 도어 헬라이 아 마이 네임 이스 컷 워 이즈 셰스판 전화기 천어 폰 열 개 싸 아 섹스 약간 좀 전형적인 집들이 게임이야 어 엠 뭐지 안방 화장실 야 무슨 욕조가 이렇게 생겼냐 반신욕하는 그런건가 보다 별거 없네 나가자 워트 이즈 워트 이즈 1인 스파가 저렇게 생긴거야? 주인장이 고추가 겁나 큰가보다잉 그제잉 어 다음 아 서양이니까 아 역시 양남성님들이 소우중이가 어 뭐야 이거 거울인가 오우 소리 돌아가는거 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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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간단한 거야 버튼에 대한 설명 뭐 그런거야 어 엄맛 뭐야 둘째날 데이즈 투 샷압 팍킹 TV 바뀐거 없고 화장실 그대로고 아 씨발 갑자기 좀 쫄리네 어 아까 와인 설명해달라 그랬는데 어 굉장히 굉장한 와인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내용이야 There is awesome 어 불이 왜 꺼졌다가 이래 아닌가 나만 노트 읽으라고 방에 있는 노트가 있어 알았어 어 Do you hear those Frequencies Eating From the Electronics Turn on All electronics In the apartment Mask Your Mark 전자기기에서 들리는 주파수 소리 들려 모든 전자기기들을 켜보도록 해 라는 얘기야 이 내용이 책의 내용이 전자기기를 다 켜보래 전자기기에서 들리는 주파수 소리가 다 들리냐 이거야 열 개 싸 꽃색스맨 전자기기 전자기기가 또 어딨었지 예아 I'm very strong sex man fucking sex man Asian number one sex man 아멘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어어 아 이렇게 꺼버리면 돼 존나 시끄럽네 맞다 침대 앞에 있는 라디오도 있지 그거 켜러 갈게 아 어 됐다 투데이 넘어갔고 데이 3 또 잠에서 깼어 이게 약간 좀 그 계속 잠에서 깨고 싶어도 깰 수 없는 그런건가 꿈이 꿈을 저기하는거 뭐라그러냐 그거 보고 아 노트 읽을게 소리 안 껐어 아 이게 뭔 내용이냐면 주파수 소리도 들었으나 이제 모든 불을 끄고 티비를 켜보도록 해라 응? 그리고 티비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진행되기 시작할거야 어우 시발 뭐야 뭐든 불을 끄고 티비를 켜보래 열개 싹 지코 섹스 킹 노 노 노 노 지코 이즈 베리 지코 이즈 지코 피넛 이즈 베리 파킹 지코 이즈 베리 지코 이즈 베리 스몰 피니스 지코 바맨도 지코 소리 이 불을 다 끄라 그랬지 아씨 잠깐만요 얘들아 불 끄고 와서 TV 켤게 그냥 어 저리 어서 오고 아씨 여기 켜놓고 마지막에 여기 켜게 맨 마지막에 이걸 끌게 얘들아 여기 켜고 와 씨 TV가 두 개 있는데 어디 TV를 봐야 될까 얘들아 TV 빼고 다 끄라고 했던 거 들었어 이건 안 꺼지나봐 야 이건 꺼질 수가 없는 건가봐 불 꺼? 아 씨발 아 잠깐만 아 씨발 TV 다 켜야 된다며 아 방 TV 끄라고? 엄마 아 씨발 아 나 존나 무서워 아 뭐 나오는데 이거 아 씨발 뭔데? 뭔데 TV를 보고 있으라는데 어쩌라고 뭔데? 아 씽크대 존영 저거 꺼야 돼? 뭔데? 아 아 나 존나 무섭네 이거 어? 뭔데? 어쩌라고 어머 아 씨발 개새끼야 전자나 소리 끈다 아 아 저거 다 조명 안 끈 거야? 엄마 야 이건 진짜다 이번엔 진짜야 뭔가 뭔가 있지 어 나 이거 존나 무서워 이거 게임이 씨발 무슨 뭐 파라노말 액티비티야 뭐 없어? 아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잠깐만 소리 조금만 끌게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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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건 조명을 끌 수가 없는데? 어? 아니야 어? 끌 수 있다 끌 수 있다 끌 수 있다 엄마 엄마 가까이 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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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her 뭐야 뭔데 그래 랩패가 어떻게 해야 돼? 불 안 끈 데가 나와 있나봐요 방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방 어디? 이게 불 닦으면 그금이 바뀌어요 아 그래? 예 방 같은데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안 꺼진 데가 있다고? 안 꺼진 데가 있다고? 아 이게 꺼지 이게 잠깐만 이건 끄는 게 아닌데? 아 오른쪽 클릭이 오 이게 되네 어 나 오른쪽 클릭을 한 번도 안 눌렀을까? 아 여기서 끄는 아니 이거 어떻게 꺼지? 야 이게 많이 무섭냐 얘들아 아 왜 이렇게 막 니네가 겁줄라 그러니나? 아 여기가 켜져 있었어 얘들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여기가 켜져 있었다 다 껐어 지금 아 개쫄리네 어? 뭐야? 어?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어?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아 야 다음 노트 한번 읽어볼게 야 다음 노트 한번 읽어볼게 소리가 바뀌었어 자 잘하고 있어 이제 친구가 몇 분 뒤면 올거야 스터디룸에 전화를 받고 잘 들어봐 공부방 다음 노트 잘 들어봐 잘하고 있어 이제 친구가 올거야 몇 분 뒤면은 친구가 올테니까 스터디룸에 전화를 받고 잘 들어보라고 전화가 있었지? 아 씨발 나가기 싫어 엄마 와 씨 아 씨 뭐시뭐시? 뭐시뭐시? 엄마.. 다음 뭐지? 우와 씨발 엄마! 뭔데? hag 출발 마자 사복 좀 됐고 yani 아 나 이런거 진짜 이 아파트에 원래 속하지 않았던 세가지가 있어 그것들을 찾아서 돌려놓으래 어? 어 막 문이 자꾸 열려 엄마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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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씨발 아 아 아 나 뭐야 뭔 소린데 왜? 씨발 야 엄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ender 아 뭐야 이거 엄마 아 아 아 어? 아 나 C 왜 그래 와 막 정신병 걸리겠다 오 C발 년 생긴거 봐 어? 어 뭔 소리야 엄마 엄마 어 어 왜 켜 C발 년아 어? 어? 엄마 야 와 와 여깄다 그녀가 머무르고 있어 내 눈을 그녀가 가져갔어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보는 걸 싫어해 내 눈은 집안 어딘가에 있어 그녀에게 가까이 가선 안 돼 그녀가 있다고? 눈알 세 개를 찾아야 된다고? 옴매 와 엄마 아 난 어떡했어 얘들아 나 진짜 존나 무서워 이거 아니 얘들아 이거 귀신 튀어 오는 거 봤냐 엄마 엄마 아 왜 그래 미친놔 말려나 아 존나 왜 어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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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안아 넣 이런거에요 으ほ...elt sticking 흐헣ok 뭐야아아아아아압 뭐 게임이 안꺼져??? 엄마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싱크대 눈알 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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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오기만 해 야 이 개 어 야야야 야 이 귀신한테 잡히진 않아? 야 어떻게 하지? 이 년 시발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야 나 이거 어떻게 해 나 진짜 미치겠어 이거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미친따 야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 오유유! 눈알! 아... 아...존나 무섭다 이거! 쩜쩜쩜? 누구? 누구야? 뭔데? 미친 씨발! 엄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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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씨발!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뭔데? 왜 이래? 미친 년아! 왜 이래? 미친 년아! 미친 년아! 미친 년아! 뭔데? 마이! 천사! 이거 데모버전이야 와 분위기 지른다 어 개무서운데 이거 진짜로 와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구요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카드의 중